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로얄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재 옴문학부 편의점입니다 인생대학교에서 청학금에 대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임문문화 2화파크에 입학하게 된 아스라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인재대학교 언어교육과 선생님들 도움으로 꾸준한 노력한 만큼 이 장학금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감사를 들고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한다는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인재반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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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